지 소마님은 공 박사님께서 사전 선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교환 민경욱님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에 고발당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다시 고법에 재정 신청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나 방송에 나오지 않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2월 28일 날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사전 선거를 당일 선거를 독려했다고 그다음에 3월 1일 날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환 전 총리가 고발을 당했죠 저보다 조금 일찍 하루나 이틀 앞서 가지고 황교환 민경욱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됐고 그리고 그걸 검찰에 불송치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려가지고 황교환 여러분들 민경욱 씨는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됐는데 저는 공소시효가 또 곧 끝나니까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또 고법에 무슨 재정 신청 판사가 다시 또 이 사건을 봐달라 그런 걸 아마 낸 모양이죠 세금을 내서 감사원을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너무나 의욕투성이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당일 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그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판사함께 들고 와서 재정 신청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참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기가 찬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이슈, 어떤 사람의 주장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기속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은 폭넓은 그런 비판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것이 자유국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선관위는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런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하고 그것이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또 그것을 뭡니까 판사함께 때리고 하는 그런 재정 신청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이 사건은 좀 죄질이 나쁘죠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아마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그런 수사 관련 내용을 몰래 제공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공받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청탁을 들어준 거죠 그게 재질이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자신에 관해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수행 경찰이 그걸 제공하는 거가 그런데 그걸 하고 또 청탁을 들어줬으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은수미 전 시장은 최척근이던 전정책보좌관 박시와 공모해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6월 13일 지방선거니까 아마 그 관련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대신에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는데 은수미 시장은 해당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법원에서 90만 원 받았으니까 정치 생명은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진역 5년을 구행한 바가 있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서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안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참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법정 구속까지 돼버렸으니까 또 그 수사 중인 그런 기밀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몰래 제공하고 청탁을 요구한 분도 벌을 받았네요 은수미 수사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부정청탁한 경찰관 진역 4년에 구행되다 두 사람 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온 김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는가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은 벌써 답이 나와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별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여러분들 그래프입니다 통계학은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 투표 득표일이 후보별로 비슷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값이 아주 작아야 되죠 작다는 이야기는 0에서 3% 내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차이값이 플러스 15%까지 나옵니다 플러스 15% 어떤 동에는 어떤 동에는 여기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14.9%까지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박정호 후보는 마이너스 14%까지 나오거든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도 다 마이너스 4%까지 나오네 그러니까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유한국당 박정호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한테 빼앗아 가지고 은수미 후보한테 더해준 그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이거는 선거 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15% 이런 것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느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아가 넘긴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거죠 이게 2018년 지방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그 옆동네인 의정부 시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의정부 시도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0% 좌우대칭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가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에서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한테 넘겨준 거죠 빼앗은 것만큼 넘겨줬기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총 득표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친김에 안양시도 한번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얘기는 좀 많이 했네요 자유한국당의 이필훈 후보가 차이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빼앗겼네요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3% 플러스 15% 어마어마한 표가 사전투표에서 더해졌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완께서 일정 비율을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한테 더해준 사례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고 무혐의 나니까 검찰에 다시 또 무혐의 났는데도 다시 또 고법에 또 호소하고 말 같은 짓들을 해야죠 다 이런 쇠구랑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죠 이게 선거 데이터가 정상입니까 이게 이런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선거가 2018년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선거란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다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3구 대통령 선거에도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는데 이 침묵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침묵하는 대통령이 그게 정상대통령입니까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게 선거가 미친 선거죠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사기지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후보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용 후보가 플러스 3에 플러스 11%입니다 모두 다 뭡니까 표를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통계 숫자는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수치입니다 경기도에 제가 볼 땐 수백 개 투표수가 있을 겁니다 수백 개 투표수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서울이 1480군데 다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1480 성 1480개를 곱한 거죠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술이지 이게 뭡니까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하라고 이러면 선관위가 있습니까 투표 공정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이러면 투표한다는 게 뭡니까 개표할 때 투표자들 던진 표를 잘 더해가지고 발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투표자에 던진 표를 더하지 않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특표수를 만들라고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전투표특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후보별로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률을 집어워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특표수를 제조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후보별 사전투표특표수를 제조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이게 짐승들이 사는 데죠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짐승들이죠 이게 뭐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짐승이 짐승이 할 짓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양시장선거 2018년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범계동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14.7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13.7 바른미래당이 마이너스 10 두 개 합치면 자유한국당하고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이 뺏긴 표수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특표수에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14.7%네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게 뭡니까 플러스 14.7%니까 표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이건 그야말로 사기지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그래서 경찰에서 무혐의 났으면 그거로 된 거고 그걸 또 검찰까지 가가지고 검찰에서 또 무혐의 났으면 경찰 무혐의 검찰 무혐의면 그냥 그걸 끝내야지 그거를 또 그냥 서울시 선관위에 떨고 그냥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또 재정신청에 뭔 걸 해가지고 반드시 공병으로 한 사람을 그냥 올가미를 그냥 걸어가지고 감방에 쳐넣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성들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적당한 손에 입 다물어야지 죄를 범했으면 이게 선관위가 지금 한 짓이잖아요 이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만들었습니까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선관위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으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잖아요 발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선거사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선거사기는 한 번 했습니까 공직선거마다 선거사기를 하는데 다음번 여러분들 총선에 선거사기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방선거도 선거사기를 쳤는데 말이 안 되는 짓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쓰지 않습니다 우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흯러